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미인이시네.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. 미우새 이렇게 장신영 씨가 나왔네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하고. 출연 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났더라고요. 내가 지금 출연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좀 계속 없어지더라고요.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기도 한데.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정을 하셨어요.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. 결정적인 계획 결정적인 계획 결정적인 계획 결정적인 계획